이것저것 쓰고싶은데 그게 다 털려 다음 또 올려갖고 다음에 또 해봅시다 끝까지 내려가고 끝까지 내려가고 끝까지 되어 있어요 끝까지 내려가고 받는거 봤어요? 뭐야 와우 쟤 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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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유튜브에 올릴게 저기 오늘 아침에 그 누구냐 히어로즈 오브 마이템 매직3 그분이랑 한거랑 정야제님이랑 한거랑 그리고 에마제님이랑 한거까지 올리면 세편완성 쟤 이드 쟤 이드 쟤 이드 아아 쟤 이드 어 미스다 할로우 감사합니다 대박 아 저는 킹이 더 편하던데 흠 아 왜이러냐 이거 레버가 아니라 왜 버튼이 눌리지 아 수강 찢어여 어여 쩔쩔 이준 쩔 아니 버튼도 싹 바꿔야겠어 왼오프하고 오른발 누르는데 왼손이 자꾸 쓸리네 왼손이 헤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헤 헤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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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헤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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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벽 끊지러 가면 안 돼 나이스 아아 못뛰었다 아아 못뛰었다 K.O. 라운드 4 파이트 아아 아이고 너무 급했다 프랑스? 프랑스 프랑스 섹시 콤보 땡큐 제일 아미 콤보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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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콤보 달고 Aha! K.O. Excellent! Get ready for the next battle. 으음음Тatre cigar 방금 어펴 스매신거 아이구 아니다 다행이다 나이스 엑셀런트 콤보드랍 엑셀런트 콤보드랍 키드 바스..쿠아트? 딱 어려워 베리베리 하이 히힛 와.. 땡큐 팔로우 고맙습니다 빵빵 압니다 나갔다 짠발 나갔어? 슬란 나간게 아니라? 궁중에서 맞았겠지 슬란 엄청 안나가네 슬란 엄청 안나가네 암워킹 허츄 베리베리베드 이드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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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없앤 에이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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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머킹 관적이 손바퀴 안되죠 나이스 아머킹 관적이 손바퀴 안되죠 아머킹 관적이 손바퀴 안되죠 아머킹 관적이 손바퀴 안되죠 손바퀴 안되죠 손바퀴 안되죠 그럼 발기술 날라먹을만한걸 많이 써야겠다 어 뭐야 어이파더 스틱두유 유즈 2 플레이 옵시디안 껌바 옵시디안 아 나이스 2 플레이 BGC 땡큐 베리베리 땡큐 뉴 이모트 유 라이크잇? 본파이어 엑셀렛 오늘은 어려운 콤보 쓰면 안되겠다 리험미 두번 이런거 쓰면 안되겠다 보파이어 에어컨 렌 에어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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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드 오우 스탭 괜찮은거 같아요 원더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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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야아 아이고 늦었다 땡큐 팔로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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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하하하하 저 상황에서 넘어가 그냥 여캐들이 많이 그럽니다 그냥 일반 암캐도 그런데 암호킹은 좀 안전빵이네 죄송합니다 아이씨 아이씨 보이미엄 내 소디 재밌죠 하이트 야이씨 어 왜 맞았지 아아 예괜히 벽 벽벽비씨가 아닙니다 아이씨 네버 뒤로 했는데 이거는 딜캐 당할 각이 아니었거든 근데 맞았나요 어? 어? 키비 엑셀런트 야 저거 반시계 잘 잡네 아! 어? 와이? 대체 와이? 오늘 밥은 뭐 먹을까? 지금 들리세요? 제가 시작 버튼 누르는거? 라운드 1 아 들려요? 로우? 어렵죠 CF 어 땡큐 팔로우 베리베리 땡큐 횡양발? 그 재밌는게 그 재밌는게 아 아 와 벽이 도와줬다 어 양발은 진짜 패치해야되는거 같애 너무 사기야 아 아 안돼 어 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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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옛날에는 방송 시작하기 전에는 MRG님 방송 진짜 많이 봤어요 굿 아 와 와 예 좀 멋있게 돌린 것 같아요 나이스 컴보 오프 땡큐 아 아 아 언제 수밖에 없지 라운드 4 아 와이 이성훈님 안녕하세요 아모킬 위클네스 음 약점 음 음 음 사이드 스텝 라이트 사이드 스텝 라이트 라이트 아녀 로드 아노드 와이 아노드 아 알 아 테라이 나 후 아 처음에 양발이 왜 나가냐 아우씨 아 아 또 레아했나? 그거 생각해가서 좀 빨리 했었는데 저 무릎이 후들이 엄청 커요 웨이브가 웨이브 무릎이 후들이 엄청 커 보리인 게임 예스터데이 듀드 가만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노우! 뭐야? 깁깁당림리 아우 오랜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쏠카요 요즘에 다 재밌게 하시나요? 안하셨어요? 저도 안한지 꽤 됐습니다. 저희 맨날 룩 할때가 재밌었는데 그때 오우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중상이요? 중중... 그... 뭐야 중중도 몇번 쓰셨는데 딜키를 못했어요 바보같이 부티 크랩 피어로 베리베리 하이 아뇨 전 아직 멀었습니다. 조신은 사랑이 안녕하세요 덴마? 덴마 오늘 오늘 아직 월요일이잖아 덴마 절대 안나옵니다.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열하나 여라시만 지나도 안나와요 내일 내일 한 열두시쯤에 나올 것 같은데 열두시만 너무 이른 시간이고 저도 지금 덴마크 다음편 너무 보고싶어 지금 롯 폭발했잖아요 너무 보고싶어 아니 관시계 잡고 있는데 왜 축을 이렇게 보냐 쏘레님 안녕하세요 리에요? 야 올려줘 형이다 올려줘 올려줘 개새끼야 올려줘 개새끼야 올려라 올려줘라 뭘 제비야 이 시발놈아 알아서 밀어라 알아서 밀어 나스는 자폭 같은거 없나요? 빨리 나 빨리 승단하고 빨리 그래 개새끼야 저거 알아들어야지 흐흐흐흐흐ğ 핳핳핳 absolutamente 척하 맞추기지 흐흐흐 흐흐흐흐흐 1948 effe 안좋아? 잘했어 땡큐 막판이 주열 가야금 그분 저기 막 이것저것 택푸 갖고 있는 분이잖아요 대구분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디드더 가이 기브업 어 고쿠블랙 가이 무종식으로 후루룩 먹고 뛰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야 야 라운드 1 화이트 뭘 가만히 있어 새끼야 아우 원더풀 쟤 쟤 쟤 쟤 쟤 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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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삼님이요? 아니요. 택푸 찍었죠. 진작에. 근데. 아마 저기. 호프 형님한테 떨어졌지 싶은데. 아 그건 스티브인가? 그거는 스티브일수도 있겠다. 네. 프사 바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거 확대해보면 엄청 발컬입니다. 이거 확대해보면. 프로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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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프로모. 프로모 프로모. 다 디모. 다 디모. 다 디모. 비텔릭 다 디모. 피스 디모 맨. 피스 디모 맨. 인가. 네. 그럴 겁니다. 거기서 이제. 그게 이제 박치기가 두 개가 있잖아요. 달려가면서 공참두가. 공참두는 이득이 크고. 그냥 제자리에서 하는. 그냥 헌팅에서 나오는 박치기는. 마이너스가 좀 커요. 마이너스가 좀 있어요. 근데 이제. 리차오란 같은 경우는. 이거. 그냥 박치기 막으면. 이거하고. 공참두 막으면. 일단은. 가드해야죠. 그냥 헌팅 박치기는. 이거 깔아두면. 파생기 다 이깁니다. 오드소스 하이. 택북 강등전이요. 네. 좀만 더 해보고. 없으면. 없으면. 뭐 심하에 해야지. 야식이요? 아주 좋아합니다. 제 체중을. 체중을 유지할 수 있게 주는. 야식이 최고예요. Father. Did you ever finish the combo from that one video? 음? 뭐. 한방 콤보 얘기하는 거야? 투오님 잘 오셨습니다. 여기서 저기. 번역. 번역이나 좀 하십시오. 흐흐흐흐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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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제 콤보? 이거? 디스? 알렉스 베리베리 하이 포포포포 FF3 아 포킹 콤보? 베리베리 하드콤보? 아 아 다운 F1 플러스 2 3 콤보? 장군님 아 지금 장군님 하기 너무 힘든데 전하 아 윤갓제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운트 개시렁 장군님 장군님이여 예방 아마아 어 시계 에이씨 에이씨 아잇 아 형 아 형 잠시만 아무것도 내밀 수가 없어 내가 좀 때리고 도망은 다녀야 되는데 알면서 못풀어 아니 이분 파키스타 언제 갑니까 왜 안갔어 아직도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아 형 끝! 한 명 택푸가 아니라 제 택푸도 한 두개 세개 받쳤어요 저번에 마덕이랑 해갖고 그 장군님 출국시간 전까지 뻗겨갖고 살아남았는데 나이스 아직까지 콤보 적립이 안됐을때 아니 잠깐만 오케이 아 형 정의아재님이랑 패스한거요? 제가 떨어졌어요 아이씨 여기까지 확장이예요 아이씨 양손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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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어우씨 꿩 아 아깝다 저거 2타에 쓰면 내가 이제 양잠 나갑니다 다음 패치때부터 양잠 나갑니다 요오오오 엉가 붕가 아 마운트 풀리면 개인 인간적으로 내가 위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 어찌는 아예 횡을 못 잡는구나 네 양손 저스트에요 근데 거리가 좀 멀면은 밑으로 양손으로 풀어야 됩니다 거리가 좀 멀면은 밑으로 양손으로 풀어야 돼요 아잇 잠깐만 tick 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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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판타기가 이렇게 어려워갖고 한 라운드를... 아이고... 고통스럽다. 진짜 한번도 안 앉아가. 지금 왔네. 진짜 한번도 안 앉아가. 진짜 한번도 안 앉아가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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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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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오우. 럭키 먹어 먹어 어어 씨발 잡히지도 않았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아이구 structures 하ımaQué 하하하하 다행히 하하 극 누가 housing 유파! 안된다 원코인은 안된다 무코인 아이 퍽했겠네 아이고 으흠 하핳하하하 어어 아 거기서 하단이라니 괜찮은 선택인데 이렇게 덥시는 건 양손이고 그냥 폐대기 치는거는 폐대기 치는거는 밑으로 양손 빨리 마세요 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게 밑으로 양손 헬로 땡큐 감사합니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히스 나 데드 아임 데드 아 임포지스 했는데 이 갇ham 그 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괜찮아요 저는 이미 망자이기 때문에 다시 언제든지 부활할 수 있습니다 베러 TT 래스트 광견진 님이요? 그럼 광견진 형이랑 됐으면 되는거야? 내가? 이게 파워 슈돌이라고? 새로운挑戦자 산와 오어 홀이? 마이 스틱? 마이 레버? 무지아라고? 뭐야 나 택값 보내겠다 이거야? 좋았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무노스는 이미 파일 완료 아니 무지아는 아 이게 그냥 파일 끝났는데 내가 역으로 파일 당했는데 제규어펀치님 팔로워 감사합니다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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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있냐? 보고있냐? 아휴 멍청한 놈 저걸 그렇게 보고있냐 아이씨 형 뭐하실라고 오케이 뭐덕한다고 적응 안됐을때? 이게 뭐 꼴랑 그 대회처럼 뭐 이선승이 아니라 이미 파일가 끝나요 제가 아 아 아 람바 했다 띄워야지 아 띄워야지 아 형 아 아! 오! 아! 오! 아, 다른 택푸 잡으시려구요? 에이 씨... 이게 리의 한계같은 것도 있는 것 같아 뭐랄까 아니 뭐 니가 구려서 졌다 이게 아니라 그런건 절대 아니고 해야 될 기술들이 딱 진짜 상황이 한정돼 있는 것 같아 불완전한 계급엔 관심이 없는 장군님 무티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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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야 될까 아이고 리삼님 호스팅 감사합니다 리삼님 1점 줘갖고 승랑했잖아요 그거 원코인 당했어 원코인 당했어 오 흡 이거 한거 아닌데 아다새끼랑 게임하기 싫다고 하셔서 갔다고?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내기할래? 내가 그런 말 했으면 너한테 만원 줄게 여기 매니저님이 오셔서 말하고 가셨습니다 네! 다시 보기 봐갖고 내가 그런 말 했으면 너한테 5만원 줄게 왜 갑자기 핵 꼬지야? 진짜로? 내가 5만원 줄게 내가 그런 말 했으면 5만원 줄게 오케이? 내기할래? 갑자기 왜 핵 꼬지야 아니 기분 나빴으면 내가 사과할게 미안 근데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저 빵빵 빵빵 아악! 저기서 참는 스티브가 어딨어 도대체 아 그래요? 죄송합니다 아 이 사람 때문에 집중 안 되잖아 분명 난 파크를 맞췄지만 피가 같다 갓다 빵빵 왜 이번에는 안 참아 오! 아 아 스팸필 썼는데 아라라라라라라 앉지마아 하하하하하하하하 리삼님 기분 나빴으면 제가 사과할게요 바나라라라 하하하하 오랫동안 오랫동안 K.O. R.O.D. 3 FIGHT 빵빵 아우 근데 아이고 근데 무티브를 상대한다고 제가 쿠마를 고를 수는 없는거잖아 흐흐흐흐흐흐 아아 아아 아 아 뚫을때가 없다 에이 자키도 없구나 아 쿠마 고르면은 리로 충분합니다 음 리로 충분해요 아 아 가득 찼어 라운드1 FIGHT 아 아 엑셀렛 오우 엑셀렛 아 버전 엑셀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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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치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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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까지 났구만 파랑이랑 니차오랑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요 둘 다 어려운데 오 쉣 아 이런거 하면 안되지 절대 안맞지 원더풀 원더풀 리삼 나갔나 아 아 아 아 이거 허치능 허치능금도 못하고 이렇게 웬업하면 퀴공 맞고 젠장 아 아 아 아 으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방금 좋댓 뻔이죠 흐엇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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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그 저기 리삼님 방에 가셔서 그런 말씀하신 분 누구야? 자수하십쇼 누구야? 스코어요? 스코어가 어딨어? 그냥 저 강등될 때까지 하는거지 스코어 빵 빵 아 빡빡빡 아유 깎은거 다 여기서 꼬였네 아아 진짜 오른손 눌렀는데 에휴 바보야 라운드 3 FIGHT 엑셀런트 에휴 아유 아유 바리안트가 저렇게 넉넉하게 들어갈 정도로 격강이 되네 스chat 에휴 에잇 할게 없어 할게 없어 할게 없어 아잇 진짜 할게 없어 뭘 레벨어도 져 아 이건 좀 억울하다 오 야스 퀴곡이 없구나 나이스 히트킹님 안녕하세요 아이유 아이유 여기서 푸시면 되겠네 이거 아무 안봐도 한 세 번도 못 이길 것 같은데 히트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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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떻게 이기지 어떻게 이기지 뭘 내밀어도 져 히트킹 오케이 클로어 플레이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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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안할 걸 알고 있었나 히트킹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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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휴 아휴 비용시같은 똥똥 눈 나이스 나 에셔도스톰했어 에셔도스톰 트위 에셔도스톰 다 랩 다 랩 치 ada 이럴 치 치 이케 스톰 이게 퀴고 카운터인데 안나올 것 같죠? 에잇! 에잇! 바보야 딱 때문에 자꾸 기술을 막고 내미는데 한번 미친놈처럼 실버로우랑 실버니만 써볼까? 한판은 그렇게 해봅시다 두번째 라운드부터 두번째 라운드부터 어허